최고 하자라는 진짜? 수고하셨어요 형들! 아유, 노예 분들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죠. 다 아프지 않아, 다 이제. 와, 나 진짜 오늘 진짜 최고의 반전이다. 뭐냐 이거. 다 완전하려고요, 다 완전. 이거 쇼예요. 진짜는 물론 진짜야! 역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이길 줄 알았나 봅니다. 내가 이길 줄 알았어. 너무 미안해. 너무 기쁜 한 번씩 소리가 우리지 있어.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벚꽃 떨어뜨려. 누구야, 누구? 누구 거야? 어, 내 거. 우리 껍다리. 누구 거야? 우리 벚잎과 벚잎. 뭐지? 맨들냐, 그러니깐! 나를 벚잎과 벚잎을 떨어뜨려. 주워야 되는데. 우리 빨리 벚꽃을 찾아야겠다. 벚꽃, 빨리. 야, 너는 뭐해야. 빨리 조회 치워. 빨리 불꽃하고 공개해야 돼. 아냐. 잘한다, 잘한다. 벗가를 떨어지면 벗가를 향해, 벗가를 향해, 벗가를 향해, 마음을 아, 이게 좋네, 이게 좋네, 아, 이게 좋네 아, 우리, 나 1등으로 해, 2등으로 해 아, 고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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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방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은광이 형 팀이 이겼잖아요 무슨 팀이었죠? 중후! 중후 팀이 오늘 승리를 이기게 돼서 은광, 그리고 현식부터 얘기해줘 은광이 형, 아, 현식이 형, 은광이 형, 민혁이 형, 그리고 창섭이 형이 오늘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줌 싸워도 돼요 네, 가세요 손 닫고 싸세요 저희, 현생판은 젖네요 젖어서 노예가 됐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차겠네요 은광아, 벗가 어딨어? 아... 정일은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노예 아니야, 너? 자, 빨리 손님, 일로와 형, 노예, 일로와 핸드판 노예 핸드판 노예 형이 샌드베이 되어 나오 덥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빨리 버밍 등호 어, 큰일 수도 있어 용서가 안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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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늘 우상회의 저희 두 팀 모두 위션을 수행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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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중흰 팀이 형은 해고 해고야 그다, 저희 중흰 팀이 그고 휘겨서 이 버밍 카드를 받았습니다 중...후 예우 그래서 저희가 저희 미션 중에 다들 뭔가, 먹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먹는 걸로 시키지 않고 그냥 저희가 다같이 영화를 보러 갈게 했어요 예우 노예들도 데려오면 네, 노예들도 가서 좀 시키면서 가면 되니까요 참 재미 없으니까 우리 업고 가 뭐 그거 어렵지 않아 다섯 예매 다 하고 팝권 다섯 알았지? 가시다 바로 지금 바로 포싱! 포싱! 영화를 보러! 하이파이브! 브레이킹선 13분 성인 13분이세요? 청소년 2명이 있어요 난 청소년이지 아무도 믿진 않겠지만 난 청소년이라고 매년에도 청소년이라고 무슨 소녀들이야? 시이이이이이 어? 어? 프레저를 주문했어? 프레저를 추가해야 될까요? 형이면 감사합니다 형 어떻게 되세요? 제 영화 시작합니다 안녕 난 혼자 재밌게 왔어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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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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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Carlisle. 조금은 일정입니다. 그들은 그 battalion을 합성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인플루션 다이어리 화이팅 저희 이제 끝나는 거죠? 저희 1화 오늘 너무 좋으셨어요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실걸요 안녕 바이 안녕 안녕 안녕